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에 갔던 날 내가 언제 교회 처음 갔었나 기억해 보면 다섯 살 때 갔습니다 유학이죠 겨울날이었고 새벽역이었고 보름달이 있었고 또 할머니와 함께 갔던 새벽기도 했습니다 명보극장 뒤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쌍용빌딩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달이 저를 자꾸 따라옵니다 한참 걷다가 교회 가까이 왔을 때 할머니, 달이 자꾸 나를 따라온다고요? 사실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이, 보름달이 너무 크고 밝아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디에 있으나 보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할머니는 그때 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지금 살아계셔도 그날, 그 새벽 그날 기억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나에게 그날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과 어두운 새벽과 밝은 보름달과 따뜻한 할머니의 손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추억을 저에게 선사해 주신 날이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내가 처음 교회에 갔던 날이 있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하여 그날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하여 이어지는 나에게 있어서의 그날 그래서 그날들 The days 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그 기억을 소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억을 소환하게 떠오르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가기 싫었던 날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성탄전 전날 교육부에서요 성탄전 바로 전날에 아이들에게 게임도 해주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마지막에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서로 이렇게 열어보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가고 요즘에 선물 교환하면 막 서로 뺏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싸구려 양말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펼쳐질 때마다 아이들이 서로 가져가기 싫은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뽑혀서 자기가 가져갈 때 그 실망하는 그 얼굴도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교환을 한다고 하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앙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날입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내 신앙이 아니래도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환경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기 싫을 수 있겠구나 어린 시절에는 교회 가고 싶은 날 또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는데 그 상관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의 친구들과 친해져서건 예배가 좋아서건 행사가 좋아서건 부모가 데려와서건 교사가 강요해서건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있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부모님을 향한 신뢰가 의지가 솔직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부모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내 자녀를 만져주시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아이들이 나오죠 아이들이니까 나옵니다 당시 부모가 존경하는 선생 자기가 존경하는 그 나비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순전히 나가게 됩니다 안수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트랜스포입니다 전가하는 것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게 안수를 하면 그 안수하는 그 재물에 내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죽이잖아요 그럼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수의 대상이 사람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겨주는 겁니다 전가하는 겁니다 내 지위와 내 사명을 같이 넘기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사명과 능력을 우리 자녀들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아이들을 꾸짖고 다른 분이 혼내고 다른 절에 보니까 다음 절에 길을 막아섰다 오는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오늘 1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18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리시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내가 크다 너가 크다 막 다투지 않았습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에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아예 아이들이 오는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제자들은 모임에도 전체 인구에도 헤어리지 않는 그 연수하고 유약해 보이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생각과 행동이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순전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으면 가라고 하면 안 가죠 오라 해도 안 옵니다 마음이 낮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가라고 하면 갑니다 천국에 오라 하면 천국에 옵니다 마음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라 할 때 갈 수 있고 천국에 오라 할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이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맷돌 그 정도로 거대해서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고 하시죠 우리 안에서는 작은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어린 심령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웰컴하면, 환영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웰컴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순수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순수한 신앙을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 계속하여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랜 기독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종파 중에 이집트 콥티철치, 콥트교회라고 불리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우리 마가복음 강의에 나누는데 마가가 처음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 확장된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2000년이 넘은 종파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슬람교, 무슬림의 침략, 압재로 1400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뤘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 21명의 젊은 콥트 교인들이 21명이 신앙의 이후로 참소됐잖아요 목에 살림을 당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도 교회 폭탄이 터져서 27명의 신자가 살해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콥트 교회의 역사가 그 자체로 고난의 연속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콥트 교회의 신자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0만입니다 이집트 전체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1800만이니까 약 15%입니다 지금도 이루형을 할 수 없는 그 핍박과 박해 아래에서도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교회가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 키가 그 답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콥트 신자들은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일부러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르코, 요한, 토마스 그래서 그 이름만으로도 사회생활에서 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차별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알면서도 자녀의 이름을 기독교식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식 이름으로 우리 자네들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일단 교회 데려와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오른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신을 합니다 멋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목 안에 십자가 있는 경우는 콥트 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평생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작은 자일 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에게 신앙을 주어서 그들이 평생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계속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정체성 교회에서의 정체성 가정에서의 정체성이 다르지 않고 순전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잘 나오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특별히 독립된 자기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교회부터 벌어집니다 대학교를 가게 된다던가 직장 생활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어느 순간 아예 교회에 오지 않게 됩니다 작은 자일 때 어린 아이일 때 가난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점점 세상과 사람이 주는 그들이 보여주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면서 자기 스스로 큰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라 해도 가라 해도 안 가고 순종이 순순히 따름이 아니라 불순종 따르지않을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너의 이름은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다 너란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전통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말씀과 성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절기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선들에게 그날 그날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들을 선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자녀 전후선들은 그날을 기억해내고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정말 순수한 신앙 신앙의 순수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시던 날에 말씀해 보면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배우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 성전에 가시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성전에 가면 재판받을 것도 아셨어요? 욕설을 들을 것 채찍에 맞을 것 침뱉음 당할 것 그리고 성전에서 끌린다가 골고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가기 싫으셨겠죠 가기 싫지 않으셨겠습니까 좋은 것 하나 없고 정말 가기 싫었을 텐데 그래도 성전에 가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시니 오는 그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도 하시는 것 사무엘은 우리가 알듯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 이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전에서 지냈는데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전혀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유학이 때부터 노년기까지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평생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비록 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를 주지 못했습니다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만약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십시오 죄종이 늦겠나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날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이 가만히 멀리 있게 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터치 실제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도록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날로 기억되었고 그날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아이들은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할아버지, 육신의 할머니 된 우리는 자녀선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적지 않은 장례 예배를 진대하면서 많은 경우에 손주들이 손주라고 하면 손자, 손녀들이 유로지를 합니다 주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경우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뭐도 만들어주셨고 뭐도 해주셨고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내 삶에 좋은 추억을 줬습니다 라고 주무사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가운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내 손을 잡고 교회에 가셨던 분이셨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날을 선사해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 잔뜩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에 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자녀손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많이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것 무엇보다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돕는 이들이 언어와 행위와 습관과 생활이 마치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려는 자녀들의 길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히 살펴야 됩니다 한 선생님의 한마디가 평생 신자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한마디가 평생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키라 어른된 너희가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가 먼저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2023년 희년의 어린이주의를 맞았습니다 부모이고 조부모이고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영락의 모든 자녀들이 비록 우리와 멀리 떨어져 살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날이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강요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새롭게 다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요 부모님이요 조부모요 그런 나성경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물려주는 순수한 신자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실 때 올무로 천국까지 이루는 어린애와 같은 겸손한 신앙인 그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성경락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농어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간 모호된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